이번에는 각 부품의 공정능력이 만약 다를 경우, 그때 RSS 통계 계산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분석 2에서 C채널의 A와 B블럭 쌓기 공차 문제가 블럭 쌓기하고, 그 다음에 클리런스 공차 등에 따라 RS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해제는 동일한 문제이지만 공정능력이 각각 다를 경우, 어떻게 RSS를 수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즉, 공정능력에 따라 중심값과 표준판차의 RSS 계산을 통해 분량률 및 톨러런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양산 직전에 어떤 이유로 납품회사의 부속품이 도면상의 설계 공차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하지만 양산은 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 최종적으로 실제 부속품의 디멘션의 3포가 고려된 공차를 이용해서 최종 조립품의 분량률 또는 허용 공차를 재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양산은 임박됐고, 특정 벤더의 부속품이 설계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납품하는 최종 중간 조립품의 실력치, 즉 허용 공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야 될 경우, 본 설명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서 설명할 내용도 전 주제에서 다뤘던 RSS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를 게 없고, 동일하지만 단 한 가지 루프를 더 추가하여 계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하고 동일하게 블럭 쌓기 개념의 설명과 틈새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블럭 쌓기는 A블럭과 B블럭의 토탈 두께의 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고, 틈새는 C채널 Y3 하이트 대비 A와 B블럭의 합의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엑셀을 실제 펼쳐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공정능력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능력지수는 크게 CP와 CPK 두 가지가 있는데, CPK는 모두 익히 알아서, 먼저 CP는 상한에서 하한을 뺀 것을 6시그마로 나눈 값을 CP라고 봅니다. 즉, 여기에는 중심값이 없이 단지 상한치와 하한치 사이의 분포를 6시그마 내에 잡혀있는 거여서, 3포, 즉 우리 종모양의 종기분포의 분포도만을 고려한 공정능력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CPK는 상한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 값을 3시그마로 나눈거나, 평균값에서 하한치를 빼고 3시그마로 나눈 거에 민값을 취한 값이기 때문에, 종모양의 분포도 3포 값과 실제 평균치의 위치, 즉 중심값의 시프트 값까지 고려된 공정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종기분포가 있을 때 중심값과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USLR과 LSL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퍼지는 것은 3포가 늘어난 거겠죠. 중심값은 그대로 있고,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CP 공정능력이 될 거고요. 3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중심값이 이렇게 시프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중심값이 바뀐 것과 그 다음에 3포가 동시에 바뀌는 것, 이런 거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CPK가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실제로 각 부속품의 공정능력이 CPK 1.33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경우는 이 중심값의 시프트가 발생해서 그런 부속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3포 자체를 잡지 못해서 1.33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정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정능력, 실력치를 기반으로 우리 제품의 최종 톨러런스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CP와 CPK를 이용해서 우리의 3포와 우리의 중심값을 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먼저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엑셀의 계산 로직을 간단하게 읽게 됐지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엑셀로 가는 걸로 하시죠. T1과 T2의 루트 섬 스퀘어 계산은 동일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는 이게 1.33을 기준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톨러런스의 4분의 1값, 그 다음에 루트 섬 스퀘어는 그렇게 계산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제곱 합의 루트를 쉬운 값을 계산을 했었는데, 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칸을 더 만들었습니다. CPK는 얼마고, CP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 CPK 값이 흔들리는 이유가, 민시프트가 우측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좌측으로 발생했는지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표시하면서, 최종 공정 능력 기반은 민값은 어떻게 쉬프트가 되고, 톨러런스는 어떻게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USL, LSL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정규분포의 분포 3포, 얼마나 퍼져 있는지, 좁게 돼 있는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공정 능력 주순수 중에, CP 값을 따라가서, CP를 이용해서 역사에서 계산할 거고, 민값은 이 CP로 계산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민시프트가 발생한 것을 이용해서 나오는 CP 값을 계산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리고 이 민값과 톨러런스를 계산하여 USL과 LSL을 계산할 텐데요. 바로 그냥 엑셀로 설명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먼저 가장 간단한 케이스, 그래서 A블럭과 B블럭, T1과 T2 높이의 RSS를 계산하는데, 이 A블럭과 B블럭에 납품한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IQC를 해봤더니, CPK와 CP 값이 각각 1.33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즉, A블럭은 CP, CPK 모두 1.33을 달성을 했는데, B블럭이 CPK 관점에서는 1.0, CP 관점에서는 1.2인 실력치를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RSS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CPK가 1.0, CP가 1.2라는 것은, 3.4는 1.33에서 1.21로 다운그레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중심값 시프트도 발생을 해서, CPK는 또 1.2에서 1.0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볼까요? 저번에는 우리 단순히 톨러런스를 4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보시는 것 같이, 3포, 종모양의 분포도 퍼진성은, 실제로 우리가 4를 했던 경우는, 1.34의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4를 한 거고, 실제 우리 CPK, CP 계산에서의 6시그마, 3시그마를 떠올려 보면, 실제 계산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즉, CP의 3을 곱한 값으로 톨러런스를 나눈 거죠. CP의 3을 곱한 거가 지금 보면, 1.33 곱하기 3, 이게 4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CP가 1.33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걸 볼까요? B블럭은 CP 1.2에 3을 곱한 값을 나누게 되면, 그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고, 4로 나눈 것보다 더 큰 값이 나왔죠. 즉, 분포도가 퍼지게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RSS.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냐? 이 3포도의 제곱의 스퀘어루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값은 이번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CP를 계산으로 계산했지만, 역산을 했지만, 민값은 CPK를 기준으로 역산을 합니다. 계산이 약간 복잡한 식이 들어갔는데, 이거 뭐 간단한 겁니다. 엑셀에서 이 품을 좀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느냐, 중심값이. 왼쪽, 하한쪽으로 시프트 했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식을 썼고, 그 중에 우리 문제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으니까, 오른쪽 시프트 된 걸 한번 볼까요? 즉, 이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시프트죠. 그럼 여기 값을 이용하는데, 여기 값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D35, E35니까, D35, E35. 즉, 민값과 톨러런스를 합친 값입니다. 즉, 상한치겠죠. 설계의 상한치에서 누구를 뺐냐면, 3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그 다음에 F35, CPK의 값을 했죠. 즉, 다시 풀었으면 중심값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케이스의 경우는, USL에서 3시그마 곱하기 CPK를 뺀 값을 U가 됩니다. 이거는 역산을 한 거고요. 이 역산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CPK의 정의가 USL에서 우측으로 시프트한 경우에요. USL에서 평균 값을 빼고 그거를 3시그마으로 나눈 거가 CPK니까, 여기 우리가 역산하고 싶었던 뮤, 즉 평균 값은 이거를 그대로 풀어 쓴 USL-3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CPK 값이 되겠죠. 단, CP가 아니라 CPK인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2.17, 즉 1.2가 1.0으로 CPK가 단구를 했던 이유는 중심값이 2에 정확히 있지 않고 2.17에 있었다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번에 2.17에 대한 털루런스는 이번에는 4를 곱한 값이 됐죠. 즉, 이렇게 계산한 시그마에 4를 곱한 것이 실력치의 4시그마, 즉 실력치의 털루런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민값, 실력치 털루런스. 그러면 실제 실력치 중심값에 실력치 털루런스를 더하고 뺀 값이 USL과 LSL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USL은 더하기, LSL은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계산한 공정능력 기반 털루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A 플러스 B는, A 블럭과 B 블럭은 중심값의 합, 그렇죠? 톨루런스는 이 두 개의 시그마에 4를 곱한 값이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설계체에서는 두 개의 합인 3, 톨루런스 합인 RSL은 1.4S지만, 실제로는 민값은 3.17, 톨루런스는 1.4, 1이 아니라 1.49로 늘어나서, 실제 USL과 LSL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RSL의 공정능력 지수가 1.33으로 다 맞춘 게 아닌, 공정능력이 1.33보다 크거나 작아가는 다른 값을 가질 경우, 즉 실력치가 다를 경우를 고려한 RSL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클리런스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계산했던 여기까지는 동일한 내용이 되고, Y3를 볼까요? Y3는 임의로 정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중심값이 왼쪽으로 시프트 됐다고 하고 계산을 했고, CP는 1.2로 다운그레이드, CPK 1.1로 다운그레이됐다고 계산을 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2로 다운그레이되었으니까, 0.28로 약간 퍼졌고, 중심값은 1.2에서 1.1로 조금 덜 디그레이데이션 됐죠. 그래서 시프트를 보면, 아까 2에서 0.17만큼 시프트 됐는데, 이번에는 5에서 4.92, 즉 0.17이 아니라 0.08만큼, 조금 더 완화된 디그레이데이션을 보고 있죠. 좌로 시프트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보시면, 동일한 if문을 썼죠.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if 이게 0보다 크냐? 아니니까, 뒤에 거를 계산하겠죠. 뒤에 거를 보시면, 이번에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 하한에다가 더하기 3 시그마 곱하기, CPK가 되겠죠. 이거는 그래프를 다시, 그래프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시프트가 아니라, 왼쪽으로 시프트 됐다고 했을 때, 하한과 평균값을 이용한, CPK 계산한 거를, 역산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리어런스, 채널 높이 Y3랑, 그 다음에, A블럭과 B블럭의 두께의 차, Y3-T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설계치의 RS을 계산할 때는, 이 평균값의 5-3에 2, 1-1과 1.414의 RSS, 1.73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0.47, 즉, 0.37과, 0.28의, 실력치 기반의, RSS로 0.47이 나왔고, 요거의, 4배에 해당되는, 톨러런스를 계산하면, 1.86, 1.74보다 좀 더 커졌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4.92와 3.17의 차이, 1.75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요 두가지 값을 기반으로, USL과 LSL을 계산을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 중에 유심히 볼게, 마이너스 0.11, 즉, 간극이 0보다 작아지는 값들이 생겼습니다. 즉, Interference Fit, 억지 끼워 맞춤 상황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요 조건에서,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정직한 RSS에서, 억지 끼워 맞춤이 기억나시나요? 0.7정도이면, 약, 1300정도 BPM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클리언스가 0일 때, 1.9 BPM이었던 거가, 이번에는 85 BPM으로 늘어났고, 당연히 그러겠죠. 평균값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3포는 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0.7, 1300정도였던 BPM이, 이번에는 12000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Y3-T는, 몬테카르로도 증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는 테이블만 보여드렸죠. 자, 실제 테이블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즉, 엑셀에서 제공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누적분포 계산식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X는 0일 때 값이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값이 여기 중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그마, 즉, 스탠 표준 편차가 이 세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True 곱하기, 저희는 PPM을 계산했으니까, 100만원을 곱했죠.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한번 볼까요? norm distribution 괄호 열고 하면, 내가 현재 서 있는 X값, 그래프에서,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X가 어디 있는지, X값, 그 다음에, 그 분포도의 평균값, 그 분포도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 누적 함수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누적 함수로 분량률을 계산을 하고 있죠. 어떤 꼬리 부분에서 좌측, 왼쪽 꼬리 부분의 총 면적은 1대비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X, 민, 스탠다드, 큐뮬러티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다시 보면, 네, X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어하는 클리런스를 잡았죠. X가 0일 때, X가 0.1일 때, 이런 식, 그 다음 평균값과 표준 편차는, 이 각 공정능력에 기반해서 다시 계산한,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누적 함수이니까, 출입을 곱했고, ppm이니까, 100만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여기 다시 정리가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고려한 것은, A블록과 B블록과 C채널이 있는데, 기존 설계치대로, C채널도 그렇고, A블록, B블록, 다 공정능력 1.33을 기준으로, 설계 도면대로, 납품이 돼서, 우리는 이거를 조립했을 경우, A블록과 B블록의 총합, 그 다음에 A블록과 B블록과 C채널의 틈새를, RSS로 계산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A블록과 B블록, C채널이 각각 1.33이 무너지고, 다른 조건에 공정능력치를 보였을 경우, 즉, 중심값도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3포도 퍼짐성이 있고, 했을 경우, 우리 제품의 이 틈새와, 이 두 블록의 합, 조립 제품은, 실제 중심값과, 톨러런스, 그에 따른, USL과 LS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존대비 우리의 실력치를, USL은 3.61, LSL은 0.11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실제로 우리 조립품의 클리런스는, CPK 1.33 기준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을 테고, 거기서 만약에, 아니야, Interference Fit, 억지 끼워 맞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제품 특성상,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불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LSL을 0으로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0으로 놓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CPK는, 최종 제품인 CPK도, 1.33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역사를 해야 되겠죠. 1.33이 아니라, 1.33보다 낮은 값이 되겠죠. 1.2 얼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